네, 잠시 전에요. 새 대통령 취임식이 거연이 됐습니다. 많은 해외인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정부 대표로 왔습니다. 4년 만에 오는 일본 외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왔고요. 일한 의원연맹 의원들도 몇 명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던 우리 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취임식에 꼭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초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좀 천이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충분히 서로 오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일관계에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익들에서 특히 반대가 많고요. 반대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7월에 참여선거도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온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하야시 외무상인데요. 좀 재밌는 배경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사진이 지금 나오죠? 지금 왼쪽이 하야시 외무상이고 오른쪽이 기시다 총리인데요. 하야시 외무상은요. 그동안 그렇게 인지도가 많은 그런 분은 사실 아니었는데 참의원 의원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래는 참의원 의원이고 정의원으로 자리를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의 남바투입니다. 그래서 기다로서는 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야시 외무상이고요. 대표적인 비두르기파. 일본에서 비두르기파라고 하면 중국을 준시하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한국도 준시하는 그래서 한증관계를 준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대표적인 현재 일본의 친증진안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야마구찌현 시모노새끼 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시모노새끼가 공교롭게도 아베 전 총리 지역구의 바로 옆동네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베 가문하고 이 하야시 가문이 정치적으로 이제 앙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붙어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야시 집안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모노새끼라고 하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아베는 또 약간 시골이라서 예전에는 이 하야시 가문 쪽이 더 셌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하야시 의원이 외상이 참의원이라서 직접 서로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 하야시 외상이 중의원으로 옮겼어요. 옮겼죠. 맞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총리가 돼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바꿔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이쪽 인구가 일본도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다음번 중요한 선거할 때는 아마 두 사람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이 아직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야망우치 3구하고 4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4구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3구가 될 거예요. 그 경우는 현재 두 사람이 국계의원이 있는데 한 사람밖에 거기서 나로서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베하고 하야시의 각축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아베는 어떻게 보면 지는 해라고 하면 하야시는 뜨는 해이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좀 재미있는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취미는 아니겠죠. 지난번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피아노 실력을 또 뽐내기도 했습니다. 보이죠? 그렇구나. 여기서 존 레논의 임혜진을 연주했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서 계신 남자가 정의용 장관입니다. 거기서 정의용 장관이 또 박수를 쳐주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됐었고요. 어제 서울에 이분이 도착을 해가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하고 회담을 열었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좋았겠죠. 그렇죠. 서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잘해보려고 온 거니까 또 외교부 어떤 국장님 말씀이요. 여기 참석했던 국장님 말씀이 전에는 책을 읽듯 성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면 이번에는 단어 선택 하나도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 측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변하지 않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일본의 마츠노 관반 장관이 논병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다음에 한일관계를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그때 기반으로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 그런 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기본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관계를 그곳을 중심으로 한 좋았던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 이러한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좋았던 관계 하면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쯤 하야시 외상이 윤석열 새 대통령한테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하야시 외상하고 특별한 만난 그런 경우는? 그거는 없고요. 지역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지역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도쿄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야망을 치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인연이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요. 몇 년 전에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일본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빌기까지 한 그런 걸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다 이분 같았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본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친한파 또 양심적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년 전에 민주당 정권에서 잠깐 총리를 했습니다. 1년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고 말았는데 이분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만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제 선배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도 선배이십니까? 총리가 되기 몇 달 전에 독도 문제를 알고 싶다고 해서 저를 서울에 왔을 때 부르셔서 제가 한 시간 반 전에 강의를 했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요?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2009년 5월에 서울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지난해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의 도쿄올림픽 콘식트 사이트에 지도가 올려져 있고 독도가 희미하게 일본 연토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이분이 독도는 미국 지도에서는 한국 연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일본 안에서 반발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독도가 미국에서는 한국 연토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해서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상케신문에 논편으로 냈어요. 그거는 호사카한테 강의를 들어 기대비리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또 그 내용을 상케신문에 낸 사람은 타케시마 문제 연구회 있잖아요. 거기에 좌장으로 축하하고 있는 심오조 마사오라는 일본의 독도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대하는 대표자에요. 심오조 마사오 교수. 그 사람은 그 조를 많이 관찰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를 홍보해줘가지고 저는 심오조도 좋은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그런 면도 또 있겠네요. 그런데 당시 우리 하토야마 총리를 만났을 때 교수님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반응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연토라는 이야기는 잘 이해했다. 그렇게 전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총리가 될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네. 그리고 천지과 텐이프에 2009년 12월에 일본 쪽에서는 코튼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의 독도를 일본 연토로 쓸까 말까라는 것을 하토야마가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쪽에 약간 그룹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하토야마 쪽에 설명하여서 절대 그것을 쓰지 말라는 작업을 하는 그룹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견을 잘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의 고등학교 사회과 지도 학습 요령에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 이분이 더 추궁을 많이 받았어요. 추궁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독도를 한국 연토로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여러 면에서 관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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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함께 그런 작업을 뒤쪽에서 했습니다. 그런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한결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소요 자체가 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대문협무소에 와서 그렇게 사죄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인데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아까 같은 조에게 가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2010년도 일본에 주간 신조라는 잡지에 나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를 안 좋게 보는 일본 우파 쪽에서는 역시 하토야마도 끝났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네.